이수진 의원의 판사 탄핵과 관련된 얘기에 법주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도권의 부장판사 A씨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탄핵, 치졸하다. 지방법원 판사 B씨, 앞으로 이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건 아니냐. 이수진 블랙리스트 나올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관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이수진 의원이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국회에 당선되기 전에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법정 증언이 없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어떤 선의성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왜냐하면 지난 사법농단, 양승세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서 사법농단 때도 계속 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헌법과 법률에 유반되면 당연히 탕현하게 되도록 돼 있죠. 만약에 지금 법관들이 일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수진 판사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특히 본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가 나와서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에서 어떻게 보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예요. 재판 연구관으로 있으면,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있으면 5년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한직으로 쫓겨난 것이 과연 이수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소속의 판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평점을 받았는데 굉장히 업무에 투입하는 시험과 노력이 떨어지고 보고서 작성할 때 추가 평균에 못 미친다. 이것 때문에 한직으로 간 거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부장 판사가 나와서는 그 당시 내가 평점표를 보니까 역량이 부족해서 5년을 못 채우고 나온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이수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건 맞아요. 굉장히 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탄핵으로 바로 갈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보고서 작성 코스를 몇 건이나 했는데 평균이 그 당시 몇 건이었고 나는 평균 이상을 했다. 아니면 평균 정도는 했다고 한다든지 나는 성실히 근무했다라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SNS에서 그래서 부장판사가 아니면 그 평정한 것 자체가 허위고 잘못됐다. 근본적인 내가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법관 탄핵 추진하겠다. 그러면 외형처럼 볼 때는 나한테 법정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익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전문가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넌 탄핵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터뷰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선이고 법관에 나왔다 보니까 지금 아마 법은 잘 알아도 아마 국회라고 할지 정무진 관광은 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그것은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견입니다. 아니 그런 건 또 초기니까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려다가 사실 이게 무산됐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법관 탄핵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피해자들은 뒤로 빠져 있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죠. 김영주 의원님. 오늘 조선일보의 양은경 원순우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직을 개인의 원한 품위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쓰고 있는데 177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판사를 탄핵하는 여부와 관련돼서 177석 민주당이 숫자로만 보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3분의 1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일단 본회의 올라갈 수 있고 또 과반,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국민 전체가 보더라도 산핵 받아야 될 마땅할 일을 한 공격적인 그런 게 있어야만 아무리 동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특히나 이분의 직분이 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를 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판사라고 하는 분들은 뭡니까? 가장 공정하게 공과 산을 구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끼리 어떤 이 사람은 무슨 모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점을 적게 줄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분풀이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판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해서 나한테 몸물감을 줬어 형량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더 조사를 해서 정말 누가 뭐더라도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리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정말 탄핵 받아야 마땅한 판사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항상 리더십 유형에 있어서 과거의 일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국이 21대 국회의 가장 큰 미션이 뭡니까? 실용이고 경제입니다. 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착오적인 개누 원풀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에서도 막아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경제 제목 밑에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거요 라고 한국경제 제목 지웠어요? 다시 한번 뜰 수 있어요? 나왔었는데 아까 그렇죠? 나왔네요.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김병민 박사님 아까 묘하게 삐라 금지법도 177석 그다음에 처음 논란이 됐던 이수진 의원의 파묘 177석이면 가능하다. 이것도 177석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만이라는 단어가 벌써부터 조금씩 나오고 시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금태섭 전의원 논란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에 취해서 너무 일방향적인 측면들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국가적 정신 틀을 잘 지켜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자칫 이런 삼권분립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두고 각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어떤 한풀이 정치제 이런 것들은 뛰어넘을 때가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에 관한 일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의정활동 시작하는 시점부터 논란이 되게 된다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의 목소리에서 21대 국회가 과연 얼마큼 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말이 우리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회전했던 유명한 대사잖아요. 거기 나온 겁니까? 2005년도에 있었던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에게 이 대사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별 모욕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이 배우 이병헌 씨에 대해서 목숨을 위하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복수국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딱 치닫게 되는 게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수진 의원도 가만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욕감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의 끝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영화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균형을 잡을 것은 이수진 의원 개인의 주장은 사무분당과 인사평정에서 분명히 나는 블랙리스트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탐요부터 판사 탄핵까지 민주당이 177석이라고는 하지만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거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과는 무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부분도 제가 균형 차원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